이 부메랑을 보면은 그 점찍은 표시 있지 어 그게 앞면이 다 안면 아기 까만씩 한번 보세요 안면 예 안면 이 안면이 뭐냐 이게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구분 되어있습니다 반드시 앞면을 보고 이렇게 잡아야 되요 앞면을 보고 이렇게 자 잡아 그 다음에 잡았으면은 바람 부는 쪽을 알기 위해서 한번 둘러봐야 되요 이렇게 한번 둘러보세요 어디서 바람이 불어와요 자 시원한 쪽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거든요 시원한 쪽 시원한 쪽이 어디에요 지금은 거의 바람이 오늘 굉장히 좋아요 바람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시원한 쪽이네 앞으로 나란히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그렇지 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앞에 있으면 안되겠죠 사람이 앞에 있으면은 자 까만걸 치다 보고 까만걸 치다 보고 앞으로 세우세요 너 까만거 안 치다 봤잖아 반대로 잡았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 날개가 높이가 높이가 이렇게 평행해야 되요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 안되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 안되고 똑바로 세워야 되요 수직으로 딱 세워야지 그 다음에 해전형 달주기 위해서 여기 붙어야 되요 뒤로 여기 여기 타치 날개가 그렇지 이게 축이 아니고 이게 축이 되어야 되요 이게 축이 아니고 요거는 회전 축 요거는 축 아닙니다 여기 여기에 축 자 뒤로 뒤로 가야 되요 뒤로 그 다음에 하늘 쳐다보고 던지면 안되요 하늘 쳐다보고 낮게 눈높이로 왼발 앞에 내쉬고 자신을 잡고 자 바람 불은 또 저쪽이네 저쪽으로 사람 앞에 비키세요 하고 다음에 다음에 붙이시고 확인하고 피고 야 그렇게 되면 두 손으로 다 두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으로 다 잡고 자신 있게 던지세요 이렇게 세게 던지고 파수치고 이렇게 잡으세요 돼요 세게 세게 던지세요 세게 아버님 잘 던지셨는데 이거 파면 안되요 파면 안되요 그냥 세워서 그대로 세워서 자 다시 한번 세게 그렇죠 아버님은 뒤를 생각해서 좀 더 앞으로 나가시면 되겠죠 뒤에 걸리니까 저 앞으로 좀 더 앞으로 바람 부는 쪽을 세워서 벌리시고 방금 검은색을 안 봤잖아요 아버님 검은색을 봤더랬잖아요 검은색을 봐야지 내가 보고 던져야 된다고 내가 보고 던져야 된다고 그쪽이 한 명이니까 그렇게 반드시 아 그거면 점 찍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세게 던지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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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면 안돼요 바람 부는 쪽에서 묶여가지고 벌리쪽으로 던져야 돼 이렇게 여기로? 다시 보도록 벌리쪽으로 그렇죠 자 세워서 세게 다시 던지게 여기 엄마 잘하지 파마 안 넣자 켜도 파마 눕히면 안돼요 세워야 돼 그냥 그렇지 어머니 어머니 절 다 아시네 앞으로 앞으로 뒤에 걸리잖아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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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고 던지시면은 자 다 보세요 자 보세요 박수 따다다다 치시고 박수 치면서 위에서 밑으로 알겠죠 뒤에 걸리는데 한번 나오세요 앞으로 뒤에 뒤에 붙어 걸리니까 그렇지 박수 치고 박수 치고 잡아야 하지 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웃어봐라 위에서 밑으로 호떡 짜듯이 딱 잡으세요 박수 치면서 박수 치고 박수 치고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하하하하하하 그렇지 나 Bien 위에서 밑으로 위에서 밑으로 그게 그래도 yardao 어디서 밑으로 딱 놀으면 되지 한 번 더 와봐 아버님 1번 더 와면 되겠다 반은 반수 치고 위에서 밑으로 뛰어가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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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하 domin허허허허허허 허acaks허허 tul CS НА 흰 vitesse Aros 아 invari 그렇지 됐습니다 박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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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딱 가야지 위에서 밑으로 그래 위에서 밑으로 딱 손바닥으로 해야지 피해야됩니다 그냥 지금 안되면 그래야만 안되게 우리집 박수치고 위에서 밑으로 야 딱 알겠죠 잘하시네 이제 박수치고 위에서 밑으로 어 치킨다 여기 다쳤다 하연이 해보자 하연이 해봐 하연이 해봐 하연이 해봐 하연이 해봐 자 불 들어오는건 뭔데 불 들어오는 밤에 불을 켜면 됩니다 그건 내가 요즘 안만들어요 불값이 비싸서 한개 사짜넣어 잘 안팔지 남는게 없어요 이것만 만드네 불을 할건데 불을 사야지만 불값이 10만원 사면 팔리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잘 안사요 이거는 뭐 8만원 거의 다 남았지만 불값은 불값이 남는것도 없어요 예 불 들어오는거 어디서 봤어요 맹압에서 봤어요 아 그렇죠 불값이 낚시찌 있거든요 그거 하는데 한개 4000원씩 하면 이거 5000원 받아봐요 이거 한개 1000원이랑 똑같아 남는것은 아니니까 눈에 불을 켜야돼 재밌죠 그렇지 재밌죠 유튜브에 내줄께 던져봐봐 지금부터 던져보세요 아이고 이쁘니 옳치 봐봐 선생님 해볼게 아빴세요 그 하나 더 하세요 그 하나 더 하세요 여기 보자 여기 보자 짠짠짠 짠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짠짠짠짠 짠짠짠 짠짠짠 하하하하 없어도 돼 검은걸 잘 보라 뜻입니다 검은 표시가 표시를 하는게 비해서 여기 검은거 여기 어깨 플라세면이 있어요 어딘가 플라세면이냐 어깨 어깨 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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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세면 입니다 이게 가슴이 오브로만 열었고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지 가볍고 발수 쳐야지 뛰어서 아버님 발수 쳐야지 뛰어가지 어어 어어 이리 밑으로 그어쩌 으하 으하 다시 네 개 어이 잘했어요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는 비껴야지 장애물이 있을 때는 이빨을 피해야되요 날개 피해야되고 채워야되요 채워야되요 벌리고 아니 벌리고 아버님 손목으로 하면 안돼요 아버님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버님도 뒤에서 이렇게 어깨 어깨 축이 돼야 돼 젖들어 먹어 젖들어 쳐다 먹어 젖들어 젖들어 먹어 그래 다 씻는게 세게 다 했어 박수 지고 봐봐 이거 반대로 잡으면 돼 방금 넣어 휘익 지금 길이 없는 거라고 되네 아이고 반대로 잡았어 반대로 잡았어 반대로 잡았어 어 세웠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자 고개 집부터 이 바람이 되게 불 때 날아오는구나 이거 이거는 여기까지 오케이 유튜브에 올릴게 바람이 한번 오시오 가르카 오시오 어 오시오 오시오